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자동화 계약 기술입니다 기술이면서 그게 소프트웨어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하다는 뜻 자체에서 의미를 대충 파악하셨겠지만 스마트하다 자동으로 어떤 조건에 부합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블록체인에서 특히 이드리움이 탄생하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컨트랙터는 1997년도에 이미 그 개념이 나온 겁니다 나왔다가 이제 이드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터를 전략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또는 이드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터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온 이 시점을 또 블록체인 2.0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터는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 스크립트, OP 코드라고 하는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사용했고 이드리움에서는 비트코인 스크립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탄생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드리움의 차이점을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드리움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경우 개발자가 직접 계약 조건과 내용을 코딩, 즉 소프트웨어 코드라고 했죠 소프트웨어 코드이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이드리움 플랫폼에 얹을 수가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 두시고요 비트코인이 도입된 2009년부터가 1세대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야기에 나오면 이드리움과 합쳐서 2세대입니다 또 하이프레이제도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성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솔리디티, 그 다음에 EVM, DF 또는 데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AS, GAS, 그 다음에 머클 패트리샤트리, 그 다음에 DAO 이 정도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면 솔리디티는 이드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핵심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합니다 즉 이드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이 언어는 특별히 계약 기반 언어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언어책입니다 이 솔리디티는 EVM 기반으로 동작되도록 만들었고요 솔리디티는 튜링 완전한 스크립트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튜링 완전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사람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평가하는 체계가 튜링 완전성이거든요 사람과 유사하다, 사람과 같다 라고 착각할 정도의 완벽한 인공지능을 우리는 튜링 완전하다고 표현하는데 솔리디티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튜링 완전하다고 보는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고요 EVM은 솔리디티가 운영되는 가상 머신입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분산 환경을 말하고요 솔리디티로 작성된 코드를 이더리움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그런 환경 자체, 플랫폼 자체를 EVM이라고 합니다 DAP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만 요즘 분산형 스마트 컨트랙트 어플리케이션 즉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DAP을 요즘 많은 개발자들이나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통칭해서 DAP이라고 부르고 유독 스마트 컨트랙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고요 GAS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프로그램의 언어로 만들어진 각 프로그램 명령어마다 요구하는 가스의 양이 정해져서 무한루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 때 비트코인의 OP 코드가 어떤 한계가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특화된 블록체인인 이드림이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에서는 루프문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왜 루프문을 만들지 못하냐 그러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계속 루프를 돌리면 무한루프를 돌려버리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루프문을 금지를 했고요 이데리움에서는 루프문을 허용을 하되 코드마다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이름이 가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결국 무한루프를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수료가 소진되면 루프가 정지되거든요 악의적 공격이나 DOS 같은 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머클 페트리 샤트리는 머클 트리와 페트리 샤트리 를 합친 겁니다 페트리 샤트리는 트라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트라이 구조 예를 들어서 하나의 킷값의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분기하는 구조를 트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셋이라고 있으면 여기에 S와 관계된 것들이 분기가 되고 여기에 E와 관계된 것들이 또 분기가 되고 여기에 P와 관계된 것들이 분기가 되는 이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트라이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트라이 구조가 합쳐진 게 머클 트리 머클 페트리 샤트리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 구조죠 그러니까 트라이의 키밸류 트라이의 키밸류 구조에 혼합된 게 머클 페트리 샤트리고요 페트리 샤트리는 키밸류 구조의 트라이 구조고 머클 트리는 이진 구조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이진 구조입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헤드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머클 트리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걸로 봅니다 DAO는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구현한 탈중앙화 자율 조직입니다 DAO는 DAO 토큰을 보유한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는데 DAO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재로는 해체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투링 완전하다는 말 머클 트리, 트라이의 설명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적용 사례를 보시면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드리온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프레이저 패브릭이나 또는 R3 코더 그 다음에 DAO 클라우드 토큰 세일과 같은 이런 데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고 이거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특히 관심있게 볼 게 하이프레이저입니다 하이프레이저 플랫폼 중에 한 종류인 패브릭에서 이제 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썼다는 거고 하이프레이저 재단이라고 해서 하이프레이저를 산업용 분산 원장 표준화 프로젝트의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IBM 주도를 하고 있고요 원래 애초에 IBM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IBM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R3 코더는 R3 단체는 80여 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고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권들이 쓰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만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장한 foldement을 내기bei 손에 맡아져있다고 작업합니다 아멘